오늘 강의 주제는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에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런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고 싶다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 투자 금액이 1억 미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은 앞으로 구역 지정과 개발이 진행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7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공공이 아니고요. 민간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지역, 이 3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투자 금액, 실 투금 자체가 1억 미만의 초소액이면서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 정말 수억대의 수익 차익과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지역, 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춘 지역이 너무 좋겠죠?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3가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보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 투자금, 즉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 투름 기준으로 해서 약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말 소액 투자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이 진행됐을 시에 구역 지정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대단지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프리미엄 최소한 7억 이상 얻을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과 더블 역세권역의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 그리고 또 1500세대 없는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6세 차익과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4 대책에 상관없이 어떠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요. 민간 방식으로, 즉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됐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동의서를 걷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 민간 재개발을 위한 스타트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실투금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뉴타운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흑성뉴타운과 제2의 흑성뉴타운으로 불려지는 노량균 뉴타운. 시세 알아볼까요? 반지하에 있는 원룸, 투룸, 정말 조그만 집안화, 반지하 원룸, 투룸도 얼마다? 매매가가 10억이다. 프리미엄이 8억에서 9억까지 붙어있는 겁니다. 감정평가 받으시면 지하방이기 때문에 1, 2억밖에 못 받는데요. 10억에 거래된다는 것은 8, 9억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재개발 속도부터 동작구에 정말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예약이 나오고 있고요. 5년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였던 지하집이 지금 얼마? 10억. 5년 만에 무려 20배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의 지분 가격이 정말 부르는 게 금값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만큼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지역들, 확실하게 민간 개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의 프리미엄 값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서울권의 시주가 아파트 앞으로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고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은 더욱더 시소가치게 커지게 된다. 그에 따라서 재개발, 뉴타운 지역 투자할 때 기본이 5억에서 10억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신의 역세권, 얼마면 된다고 하셨죠? 1억이 안 되는 실투금, 7천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다. 그만큼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7천만 원이라는 가치에 따라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리스크가 없느냐? 소액 투자, 어디 가셔도 7천만 원 갖고 서울권의 역세권 개발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지금 사무소 주고 더블 역세권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3, 4년 후에 GTX 개통이 되면 연신의 역세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세권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GTX A 노선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그만큼 앞으로 가장 큰 시대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폭발적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개통되죠.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그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천만 원 플러스 마너스 금액이지만 앞으로 4, 5년 개발이 될 때까지 임대가가 올라가면 내 돈 거의 회수해서 원금은 회수하고 투자 수익만 몇 억대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었을 때 얼마? 프리미엄? 7억 이상 가능한 지역이다. 최근에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과거에 뉴타운이 회재되었다가 진행되는 집값이 빌라 가격대가 2억 5천대, 2억대에서 지금은 4억 5천대, 5억대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얘기에 나옴에 따라서 빌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신기일 뉴타운, 예전에 집값 사기로 유명했던 지역이죠. 하지만 삼삼평 아파트 신축, 신기일 뉴타운 아파트 얼마? 15억이 아니고요. 16억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프리미엄에 높게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도 아직은 재개발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됐을 시에는 5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에게 역세권 고물도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주변 지역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GTX 개통 시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되고 신축 2000세대 가까운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얼마 시대에는 최소한 15억에서 18억대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최근에 공공재개발 지역 투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두렵죠? 무섭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로 확실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그냥 상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어디냐?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재개발 확정된 지역, 구역지장 이상된 사업 시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보도자료 살펴드리면 엊그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연신내 재개발 조짐을 보이겠다. 어떤 재개발? 연신내 GTX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다? 어떻다? 설립이 됐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GTX 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재개발을 준비하고요.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과 동서를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에 가까운 지역은 연신내 도시정비원 재개사 정비구역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또 역세권 주변 지역에 슬럼화되어 있던 단독 다가가 주택 지역들은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속도 붙은 지역 중 안에서도 옥석 가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신내 지역 좀 눈여겨보시고 계신데요. 향후 투자 방향과 전략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투자 포인트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 연신내 역세권 어떻게 개발이 된다? 민간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지로 개발이 되고요.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하시면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핵심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투자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어떤 투자 조건냐? 모든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투자 조건. 첫 번째, 실 투자가 소액이다. 1억 미만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두 번째, 향후에 구역 지정과 본격적인 재개발이 된 1주까지 볼 때는 5억에서 7억 이상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텐데 큰 폭의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공재개발 아닙니다. 민간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한 시작을 했고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추진위원회 사무실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따른 대규모 개발 이슈들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연신대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굉장히 넓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적으로 개발이 또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별도로 하시고요. 상가가 발달된 지역, 또 신축이 많은 지역은 개발이 될까요? 개발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지역들을 다 배제를 하시고 모든 곳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연신대 역세권 중에서도 민간 재개발, 역세권 개발로 개발되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궁금증은 저희 회사와 상의를 하시고요. 직접 저희와 함께 연신대 역세권 직접 방문하셔서 한 군데만 보실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을 보시고 비교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은 역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느끼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연신대 역세권역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인한 큰 폭익세 차익과 1500세대 없는 트리플 역세고 GTX를 걸어서 5분만에 갈 수 있는 시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소유자,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